그런데 저는 포괄적으로 이 신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제가 그 전향이나 이런 단어를 써가지고 왜 어떤 생각에서 바뀌었느냐를 묻는 이 질문에 답을 하는 것이 이런 또 고약한 또 어려운 처지에 빠지게 됩니다.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사상과 언론 그들의 자유에 대해서 우리는 또 대한민국 헌법을 보장하고 있습니다. 물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전향서를 썼냐 안 썼냐라고 저한테까지 들이미는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불쾌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참고는 너무 지나친 의심이다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 현재를 보면 수령론에 입각해서 현재 3대에 걸치고 있는 저 국가, 북한의 정당체제와 권력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? 자유민주주의자로서.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의심과 지난 맹전시대에 그러한 불신은 거두어 주십사. 이 말씀을 드립니다. 넷. selection 여러분 먼저 을